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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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200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3년 내에 투자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더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원래 60조에서 100조 정도는 매년 투자했기 때문에 3년에 230조면 거의 평년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을 너무 높여놨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아니다. 어찌 됐든 이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공급자 시장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도미노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부 품목이라면 저희가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일단 지금 범용 PC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수한 소량 반도체 부분부터 먼저 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슈가 키옥시아 인수권 있었습니다. 지금 랜드 시장도 다시 좀 판도가 다시 짜여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업체가 일본 업체를 인수하겠다. 현재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죠. 일본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일본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세계를 주름 잡던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에게 반도체 시장을 내주고 조선 같은 경우 철강 같은 경우 이미 다 우리나라에 내줬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계속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는 게 얼만큼 어려운가. 이게 삼성전자가 그만큼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 이게 역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에이스털드 디지털이라는 미국 회사가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업계에서 삼성전자 밑까지 순위가 확 올라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치열한 싸움이 랜드 부분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신호주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외형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밑이지만 이게 서로 간에 신호주 효과가 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1대1로 결합한다고 해서 반도체라는 게 양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라인도 바꿔야죠. 설계도 바꿔야죠. 대단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당분간 독주할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TSMC가 파운드리 서비스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수혜를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 안에서 다른 서비스 공급사들도 누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즉, 반도체 장비 공급사도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그런 만큼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여러 공정 중 하나로 증착 공정이 있는데요. 증착은 반도체 소자가 제대로 구동하기 위한 물질을 반도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덮는 과정인데요. 최대한 얇고 균일한 두께로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익 IPS가 바로 이 증착 공정 장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예 이 회사 지분 3.77%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장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메모리 증착 장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만큼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시설 투자 단위당 수주가 늘었고요. 전방 산업 비메모리 시설 투자 규모도 증가하면서 올 한해 비메모리 반도체용 장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내 기업도 향후 성장 동력으로 비메모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프리미엄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보시죠. 이번에는 SFA 반도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매출 규모가 큰 후공정 업체인데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유수의 업체들의 최청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SFA 반도체는 꾸준히 비메모리 관련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범핑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매출을 늘리고 있는 건데요. 범핑은 반도체 웨이퍼를 인쇄해로기판에 붙여서 정기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공정인데요. 지난 2013년에 시설 투자를 단행했고 2015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해마다 20% 이상 캐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범핑 캐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보는 만큼 앞으로는 테스트 쪽 캐파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라는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DB 하이텍 확인하겠습니다. 8인치 반도체 공급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8인치 파운드리 물량이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업체들이 이것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흡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는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DB 하이텍은 코로나 사태로 전자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자기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만큼 그 수혜를 받고 이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무선 이어폰이나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의 신규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8인치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비메모리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김남캐스터 통해서 관련주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력들 좀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대로 가격 인상을 하면 그걸 또 수요처로 사용을 하는 기업들은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 정도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물론 20%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품목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요처들이 피해를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이것도 판매가에 전해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금 일부는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량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수리를 했는데 앞에 범퍼에 있는 센서를 달았는데 센서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상당히 좀 놀랐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찌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원가를 모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작은 금액 싸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물가 인상과 또 연동되는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또 그 가격으로 전가를 할 거니까 그런 고객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가격 인상과 함께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들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 종목보다는 저는 업종을 보게 된다면 소부장들을 우리가 좀 전격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근저에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DDR4에서 DDR5로 메모리 반도체를 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TSMC도 밝혔다시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TSMC의 그러한 대규모 투자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몇몇 업체들은 있겠죠.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수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지금 230조를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도 포함해섬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소부장 업체들은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삼성전자를 사겠느냐 소부장을 사겠느냐 이게 지금 투자들의 고민이죠. 삼성전자가 과연 7만 전자에서 언제 8만 전자 가겠느냐 그런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 논란이라든지 수급 논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라갈 폭보다는 소부장이 올라갈 폭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때 원래 이렇게 매년 투자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소부장들이 소위 말해서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밝혔을 때 오히려 소부장들이 심리적이든 어떤 상황 논리이든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계신 소부장 반도체 테스트 장비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쪽들보다는 현재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앞서도 DB하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TSMC랑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국내 종목은 DB하이텍이에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 1위 기업이죠. 오히려 DB하이텍 같은 경우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도 DB하이텍이 삼성전자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견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안전한 주식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일반적인 주식 같은 하나이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공부를 좀 하세요. 반도체 공부를 하신다면 DB하이텍의 뛰어난 영업인율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소부장 업체들의 좋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해안들이 생기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맞습니다. 사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엮여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거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쭉 계속 한다면 삼성전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걸 잘 말장난 같은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볼 요소는 없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는 데서 초과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모든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밀하게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정밀하게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지금 수급상이던 심리적이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어저께 했죠. 미국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또 한 가지 지수와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삼성전자를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본다면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산다?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말씀드릴 건 냉정하게 말씀드려야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기업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등식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이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 나온 김에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에 지금 반도체 비매물이 메모리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저희가 함께 더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부 다 비메모리냐 메모리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인텔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고심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의 독주는 지금 주가의 독주가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의 독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 우리가 정말 좋은 주식을 국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리실 필요 없고 이런 쪽들의 관련 주식들 이것은 현재 보유자용이고요. 새로 신규로 편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 인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